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네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을일까 죽은 빛을 막을일까 어느 누가 막을일까 죽은 빛을 막을일까 아골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동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사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천기 영광 모든 원세 주님 올라 받으소서 멸시 천 대 십자 나를 죄다 지닌 것도 죄다 지고 가오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레니엄버그 Y2K입니다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금융 전산망의 마비 해폭탄 발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사람들은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생필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00년 1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소한 문제들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사 3장은 대살로니카서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3장을 통해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게으르지 않는 생활을 건면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대살로니카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하는 일도 없이 놀면서 게으른 삶을 사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멈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재림만을 기다린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원인을 배운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배우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을 갖습니다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움만 있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 말씀을 읽고 다양한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욕심을 위해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배운 대로 행하며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바울은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당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종말론에 빠진 그들의 관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삶이 무료하고 생활이 빈곤에도 기다리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먹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의 집을 다니며 음식을 구했던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교인들도 믿음을 핑계로 일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제를 하지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의 불만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드러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재림을 향한 올바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헌신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얻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야거보석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행함이 뒷받침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악한 마음과 사랑 없는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는 하지만 사랑으로 인내하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은혜를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들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거짓된 증언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안으며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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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